여자여 선을 넘어라. 자외선을 넘어라. 피부 노화 등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강한 힘으로 우리 피부에 침투해 주름 등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계절 내내 날씨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자외선.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라. 강력한 자외선 차단에 에센스의 촉촉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애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앱솔루트 에센스 선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자연에서 얻은 효능 성분들로 에센스 효과까지 거두어 자외선으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지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피부를 위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와 UVB 두 가지로 나뉩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UVB는 피부 표면을 태워 화상, 탈모 등의 원인이 됩니다. 앱솔루트 에센스 선은 유무기 혼합 차단 방식으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 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VA와 UVB 또한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UVB 차단력을 표시하는 SPF 지수가 50+, UVA 차단력을 표시하는 PA 지수가 4+,인 매우 강력한 자외선 차단 지수로 강한 자외선에도 효과적으로 피부를 방어합니다. 여기에 수분 로딩력이 뛰어나 촉촉하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클렌징도 용이해 매일매일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공성 실리카 파우더로 피부의 요철 부분을 커버하고 백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마치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당신의 피부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두 번째, 피부가 느끼는 놀라운 에센스 효과 에센스 썬은 자연에서 얻은 탁월한 효능 성분에 애터미의 첨단 피부과학 기술이 더해져 놀라운 에센스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애터미 앱솔루트의 핵심 기술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음엔 자외선 공격 등 외부로부터 받은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입증된 마치연 추출물과 손상된 피부를 케어하기 위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자외선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에터미 피부과학과 자연성분 추출물로 함께 이루어낸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놀라운 에센스 효과 이제부터 앱솔루트 에센스 선으로 동시에 경험하세요. 365일 자외선으로부터 당당하게 어디서나 자유롭게 매일매일 에센스 선 하세요. 에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다시마 다시마 로봇